베스트 남자 그룹 워너원 국민 프론스의 선택을 받아 탄생한 국민그룹 워너원 지난 한 해 발표한 곡마다 차트 상위권에 안자시키며 룸원 킹의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청순한 노란말과 반전되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2018년 차트 역주행과 함께 음악방송 워너블 워너블 오랜만이죠? 저희가 이렇게 베스트 남자 그룹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다 우리 사랑스러운 워너블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초심 잃지 않는 멋진 워너원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워너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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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너블